F-14계의 정우성 혹은 장동건 이병헌급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조립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메이커 하세가와니 레벨이니 후지민이 이런 키트들 굉장히 많았는데 걔네들 완전히 압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왜냐구요 조립하면서 접합선 같은거 다 죄다 숨겨버렸죠 모듈화된 부품이라서 딱딱 끼우면 되죠 그 다음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명서만 보고 그대로 잘 따라 만들기만 하면은 와 진짜 비행기 만드는 건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말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설령 이게 초보자라 하더라구요 하더라도요 저도 지금 흥분하니까 말이 막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데로 라인이 지나가요 여기로 여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위쪽으로 또 지나가고 그런 접합선 수정들을 해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노피로 이렇게 덮어 버렸습니다 전면부를 아예 이런 식으로 덮어 버렸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비행기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고충을 확실히 이해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잘 했을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누가 이걸 설계했는지 풍문으로 들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에어로 모델러께서 이걸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설계를 하셨다 했는데 진짜 웬만한 패턴 라인은 다 가려 버립니다 여기도 라인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도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날개가 가병이 되기 때문에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접착제를 일부러 좀 붙여 놓은 건데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나서 무수지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충분히 말리고 나서 사포질만 해줘도 웬만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래도 좀 걸린다 싶으면은 퍼티를 사용해서 접합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 특히 날개 옆에 여기도 라인이 지나가긴 합니다만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육안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와 진짜 설계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제 라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라인이지만 여기로 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포질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러 왔던 거 진짜 이건 조립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파팅 라인이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 옆을 지나갑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예전 다른 키트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이때 사팔 키트도 라인이 여기를 지나갔었는데 여기 라인 자체가 없어요 이제 어디로 숨겼냐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왔고 여기다 넣어 버렸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사포질 할 필요 자체가 없고 뭐 손질할 뭐 건덕지가 없어요 진짜 뭐 어딜 해야 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사포질 할 뭐 야 진짜 와 이건 진짜 비행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정말 실감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놀라웠어요 조립하면서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주의할 곳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기요 3단계에서 바로 여기 내 동체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주라는 거 근데 이걸 못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구멍을 뚫어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4단계에서 이제 무기들 장착할 때요 이거 장착할 때 이거 제 위치에다 제대로 꼽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저도 여기서 실수를 했지만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확실하게 인지 하셔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만드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콕피트 1단계 나오는 이런 콕피트죠 여기를 대체 어떻게 색칠하고 가야 하나 어떻게 작업해야 하나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본다 내가 진짜 이 전투기 때문에 비행기 한번 입문해 보겠다 그러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조립해 놓은 다음에 시트는 접착하지 말고 나머지 그냥 싹 다 붙여 버리세요 그냥 동체에다가 그냥 이렇게 조립 다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냥 팬텀 그레이 같은 어두운 회색으로 한번에 싹 칠해 버리세요 다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트 앞쪽에 시트 앞쪽에 앞부분만 여기만 녹색으로 살짝 칠하고 나서 그냥 여기다 붙여 버리시고 그렇죠 이제 여기다 넣어 버리고 넣어 버리고 나서 캐노피를 그냥 덮어 버리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한번 입문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다면 그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덮으면 안에가 안 보여요 이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 색깔 외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략하시면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다 난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만 따라서 색칠하셔도 됩니다 에나멜로 칠하셔도 되고 아크릴로 칠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붙일이 필요하죠 근데 막상 이거 막 점 찍어 주려고 하면은 나중에 좀 겁나긴 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다면은 가장 큰 것들 있잖아요 색깔 좀 다른 애들 좀 빨간색 녹색 그런 애들만 조금 확실하게 딱 찍어주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위 전투기는 7위 스케일 전투기들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즐기면서 아 그냥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렇겠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데도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F14 작업할 때 가장 큰 다른 키트들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가변익 날개가 연동돼서 움직일 때 안쪽에다 이제 톱니바퀴 같은 기믹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열리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조립할 때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톱니바퀴가 어긋나가지고 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체를 다 뜯어야 돼요 뜯어갖고 다시 고쳐가지고 맞춰서 다시 하고 막 그러면 여기가 막 지저분해지고 난리가 나고 말이 아니죠 다른 아카데미 F14 키트도 그랬고 다른 F14 키트들도 그렇게 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맘대로 그냥 이대로 끼워 놓을 테니까 설명서에 보면 나와요 그런 기믹 자체를 아예 안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한 5단계 6단계 이제 그 정도인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개 각도는 제작자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작업하다 보면 이게 더 편하긴 해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랜딩기어 랜딩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조립해서 그냥 딱 맞춰서 딱 끼워 주기만 하셔도 웬만하면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요 이게 근데 처음에 작업할 때 랜딩기어 끼고 꼽아 놓고 칠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분리를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판에 정말 감탄했던 거 정말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자란 디테일도 있어요 안테나 같은 거 만들어 붙일 때 18단계 보시면 이 조그만 것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런 애들이 진짜 의외로 잘 부러집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부러지게 설계를 아예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접착하는 부분 자체를 굉장히 큼직하게 분할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붙여 놓고 나서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키트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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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분할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아 진짜 이 사람 비행기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런 고충을 너무도 잘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셨구나 이런 진짜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로 키트는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카데미라든가 다른 메이커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캐노피에 이 프레임이 있어요 이거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겁내 하시는데 이거 색칠할 때 붙일 하거나 이러면 반대하게 안 칠해지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앞으로 비행기 키트도 이런 여기를 덮고 칠할 수 있는 마스킹 시트지를 좀 넣어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줘도 시트지만 붙여 놓고 부칠을 하든지 캔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에어버스로 뿌려 주면은 이거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다면 앞으로 뭐 비행기 만드는 데 공포심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진짜 웬만한 부품들 심지어 여기 부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마스킹해서 마스킹하려고 여기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따로 치려고 그랬는데 이 부품이 다 따로 빠져요 여기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부품을 이렇게 모듈화를 해 놨어요 전면부에 레이돔도 그러고 요 자체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따로 빠지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접합선을 최대한으로 감추고 설계도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하기 편하게 해 놨고 F14 중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녀석이 있을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키트입니다 궁금하시면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이 키트 만들어 보신 분들 다 이걸 칭찬하시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만들어 본 F14 중에서 가장 최강의 키트다 정말 놀라운 녀석이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 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만들어 보시면 압니다 이거 진짜 이건 제가 강력 추천한다 그냥 가격 2만원으로